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%대로 내려왔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.7% 올랐습니다. 휘발유와 경유가 1년 전보다 23.8%, 32.5%씩 큰 폭으로 내려갔고, 이에 힘입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5달째 둔화했습니다. 반면에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은 25.9% 급등했습니다.